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. 오늘은 유럽에 온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요. 지금 여기는 폴란드의 칸쿠프라는 도시입니다.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다고 해서 갈 거예요. 안녕! 드디어 햄버거가 나왔는데요. 정말 깜짝 놀랍게 큰 햄버거가 있는지 몰랐는데 폴란드에 정말 엄청난 큰 햄버거. 짜자잔! 진짜 얼굴보다 큰 거 같은데. 진짜 이 거대한 햄버거 제가 다 먹을 거예요. 자, 이거 봐요. 대박! 진짜 먹기 아까운 비주얼인데 맛있게 먹고 한입. 안녕하세요 미수입니다. 여기는 독일의 베를린! 제가 유럽투어의 네 번째 공연을 여기 독일 베를린에서 하게 됐는데요. 지금 호텔에서 공연장까지 걸어서 1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라서 오늘은 이 거리를 만끽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베를린이 베를린이 벽화 그림 있잖아요. 그래비티의 도시래요. 엄청나게 벽화에 멋있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놀랐는데요. 아 밤에 봐도 엄청 멋있네요 오늘은 독일의 방송국에서 또 저의 K-POP 공연을 하는 모습을 취재하러 오신다고 해요 오늘 공연도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팬분들을 만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유럽에 와서 독일에서 첫 공연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그런 열정이 넘치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린다면 K-POP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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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, thank you K-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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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